히힛 에잇 구름에 의해 온 T.A. 항상 당신과 함께 싸웁니다 함께 싸우자 귀를 막길만한 동료와 싸워라 싸워라! 소란! 지휘관님! 사신 밤 대신 며칠 동안 이 보상이 걷지 않으니 시끄러워! 먼저 저와 함께 미션 보상을 받으러 갑시다 조각 합성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환수천사 조각은 환수천사의 득 지휘관님 빨리 가서 해보세요 환수천사의 득 지휘관님 계속 전력 질주합시다 던전에서는 환수천사를 육성하기 위한 소재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후! 인데요 최대한 고급 소환은 소환권으로 모집하는 것 외에 무료 보직 기회도 내일 1회 증정하니 놓치지 마세요! 지휘관님! 빠른 작전은 지휘관님이 할 수 있는 세상의 성적이며 내일 빠른 전투는 진격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특권 활성화를 통해 빠른 전기 횟수증! 준비가 다 되었으니 계속 전진합시다! bo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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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m, jump in! 쏘고란! 쏘고란! bodo giants ин 신수는 없지 마! 신수로 유적받으려고! 신수가 주는 임무를 완수 신수는 점수 중 단단한 임무를 완수하고 당신은 훌륭한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지휘관의 단단한 임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신수는 빙이 스킬에 도착할 것입니다 신수가 지휘관의 단단한 임무를 구입할 때 고생이 높지 마시기 전에 반드시 부터 시작되면 지금 체크하스를 해야합니다 소속 Wenn 다운 자 지휘관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판사 천사를 천사가 구해지면 더 많이 알 수 있다 다판사 천사의 천사가 구해지면 더 많이 알 수 있다 다판사 천사의 천사의 수능을 끌어내기 빠른 단과로 네베라 버거, 네베라 버튼을 기울여 속어라! 후! 야아 후! 후! 여기는! 우유! 후! 한글자막 by 한효주